우리 언니네 집 부자들하고 제가 그려준 아주 씽씽한 해바라기 입니다 제가 그려준 해바라기 덮어놓은 후에 달아났네요 거실에 마른 해바라기 꽃 조화도 여기에 우리 언니는 추석이 추석을 좋아해요 여성분들도 추석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도 해바라기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미친 모자 거기다 놔대요 수석 희한한 수석 있죠 돌을 주워다 놓은 것도 있고 고개를 끊고 내 가 그려준 해바라기 꽃 꽃을 마지막으로 클로즈업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